네, 화요일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현장을 발로 뛰는 취재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코너 제목이요. 대담 대담입니다. 어제는 정말 정말 오늘은 대담 대담.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이란 뜻이고요. 오늘 함께할 기자들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말 그대로 스튜디오가 금세 꽉 찼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서로 좀 알고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서로 낯선 사람들인가요? 10년 전에 뵀어요. 10년 전에 뵀었고. 자주 뵀었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랜만에 뵙네요. 작가님께서 혹시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면서 아니하고 여쭤보셨는데 이승원 평론가 그리고 김완 기자는 안다 그랬더니 좀 편하시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할 것 같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희 성격 안 좋은 거 티났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티를 난 건 아니고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분 한 분 각자 자기소개가 좀 간단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누가 누구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와 이름이 같으니까 또 편해합니다. 우리 MBC의 조승원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목소리가 지금 조승원 기자고요. 그리고 특종 전문 기자라고. 이거는 자평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써있네요. 그렇게 써있습니까? 네. 우리 민한 기자. 한겨레신문의 김완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많이 봤는데 MBC에는 첫 출연이시라고요? 네. 첫 출연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미디어 전문 기자로 유명하죠. 정상근 기자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커피 쿠폰 시원하게 쏴드립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 또는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짧고 긴 거는 저도 그 차이를 크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이 뉴스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매일마다 나오는 뉴스인데 매일마다 또 이슈가 돼요. 바로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검찰 진상조사단하고 김학의 수사단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진상조사단 그리고 수사단의 차이는 조사와 수사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적으로 보면 일전에 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을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안 나왔죠. 그런데 그래도 됩니다.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부르면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체포영장까지 나올 수도 있는. 소위 말하는 강제권이 있군요. 네. 강제 수사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수사단이 이제 뭐 앞으로 할 일이 참 만만치가 않을 텐데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일단 여환섭 단장은 어떤 인물인지 여기서부터 좀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뭐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반대하시는 목소리도 좀 있었고 이문영 검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여환섭 단장은 청주지검장을 지냈고요. 특수수사가 주종목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대검 중수부 2과장과 1과장을 역임을 했고요. 중앙지검 특수부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수사단을 이끌 검사를 뽑을 때 김학의 전 차관과의 인연을 배제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겠네요. 사실 그게 뭐 법이하다.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그런 부분들이 수사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세관 시선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결국 고른 인물인데 김학의 전 차관이 워낙에 경력이 길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겹치지 않는 사람을 찾지는 못했고. 웬만하면 다 걸리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수사를 할 만하다. 이런 평가가 안팎에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학의 전 차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력도 오래되고 어쨌든 2008년 춘천지검장을 지냈고 또 여환섭 수사단장의 부부장검사로 있어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또 걱정하신 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빠른 속도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한겨레 김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제가 수도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모 기자님께서 바라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네. 목이 메어 계세요. 지금. 괜찮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수사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기자들이 계속 팔로우하면서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계속 이어서 말씀 지금 조승원 기자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8619님. 정불리 기자님 너무 반갑습니다. 정불리 기자 하면 우리 정상훈 기자님. 우연찮게도 정 씨가 저밖에 없네요. 그렇군요. 이승헌 대체 누군지 저는 이승원입니다. 이승헌 아니고 이승원인데요. 어쨌든 평론가로 바뀌어서 신선한데 정불리 기자님까지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대담 대담 화이팅. 8619번님 보내주셨고요. 이분 정불리를 아는 거 보니까 S본부에서 넘어오신 분인가요? 친구 아닙니까? 계속 엮이네요. 정상훈님 화이팅. 역시 우리 정불리 기자에 대한 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3863번님께서 제 이름이 틀리셨네요. 정상근입니다. 근. 저는 이승원이고요. 일단 김환 기자 아이템으로 좀 가볼까요? 목소리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 방정우 전 TV조선 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한겨렐면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고 장자연 씨 사건. 이건 사실은 피해자 이름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다 가해자 이름으로. 마치 김학의 사건처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건을 계속 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방정우 전 TV조선 대표가 곧 장자연 씨와 자주 통화를 하고 만났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요? 네. 이 건도 앞서 김학의 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진상조사 단계고요. 아직 수사 단계로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겨레가 진상조사단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진상조사단이 방정우 전 TV조선 사장과 장자연 씨가 자주 만났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오늘 단독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 오늘 실검에 방정우 전 사장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걸었는데. 장자연 사건이 꽤 역사가 긴데 방정우, 방룡은, 방상훈의 이름을 쓰지 못했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 이러고만 지칭을 하던 시절이 길었는데. 사실 제가 한겨레21에 있을 때 작년 이맘때인데요. 저희가 처음 수사 기록을 확보를 해서 이미 수사 단계에서 방정우 전 사장과 장자연 씨가 만났다라는 수사가 초반부에 됐었다라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네, 작년 1년 전에요. 그때가 처음 아마 이름이 공개됐던 보도였었는데요. 그 기록을 이번에 진상조사단이 다양한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방정우 전 사장과 장자연 씨가 만났다라는 것을 여러 진술들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내용을 오늘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공소시효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입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우리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온 입장이 있었는데 방정우 전 대표는 어떻게 주장을 해왔냐면 한 번 만난 적은 있다. 그런데 나는 그때는 몰랐다. 그리고 나는 한 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다. 맞아요. 그렇게 나왔었죠. 그 이후로는 장 씨와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진술은 장자연 씨 측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방정우 씨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진술이 어떤 거냐면 2014년께 방 전 대표가 2008년인가 9년쯤 잠시 만나고 연락을 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살을 했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무마했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진술은 뭐냐면 그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사건의 처리 과정에도 방정우 씨가 이 진술에 따르면 방정우 씨가 일정 정도 개입을 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측근에게 다른 사람이 접대를 받은 것으로 꾸며줘서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건데 이게 저희가 이 사건을 지금까지 보도된 히스토리에서 알고 있는 스포주 조선 전 사장이 등장하는 맥락이고 애초에 수사에서는 조선일보 조모 기자를 조선일보 사장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수사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후적인 어떤 대응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방정우 전 사장이 개입이나 혹은 인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진술인 거죠. 지난해 다른 분들, 보도 보실 때 사실은 공식적으로 보도는 못하지만 소위 말하는 돈은 찌라시나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박모 씨, 박모 씨, 실명이 거롱이 됐었는데 참 너무 늦은 보도들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 생각나네요. 진짜 이거 사건 터졌을 때 제가 서울지방경찰청 출입기도 했거든요. 사건 반장, 우리 흔히 언론계에서 얘기하는 시경캡, 시경캡이었는데 그 당시. 그때 저희가 실명 보도도 못했어요, MBC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가 조승원입니다. 그때 실명 보도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명 보도조차 못했는데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소송한다고. 그래서 그때 또 미디어오늘에서 저희도 취재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이런 리스트에 MBC 사장이나 혹은 MBC 임원급 이름이 있으면 너네는 취재 안 하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연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이게 어쨌든 피해자들의 주변 측근, 지인 이런 증언들이 주로 얘기가 됐고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는다. 사실로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 방향은 정반대 방향에서 같은 진술이 나온 건데 이걸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방정호 씨의 지인들과 장자연 씨의 지인들은 서로 겹치는 이해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시죠. 정반대에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동일한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진술의 여러 가지 신빙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사건이 이해됐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 그 얘기는 얘기하자면 이 사건이 왜 지난 10년 동안 미제였었는지 그리고 왜 사실 사건 취재기자 입장에서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말해지지 않는지 이거의 단서인 거죠. 저는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정말 이 사건 제가 거의 한 10년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왜 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표,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그 사람이 이제 김종승. 이름 까줘 뭐 그냥 김종승. 이 양반이 김성훈이죠 원래 이름이. 영어식 이름 썼거든 그때 제이슨 김이라고. 제이슨 김. 네, 제이슨 김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건 터지자마자 일본 도망갔었고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기억 다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핵심이에요. 이 사람이 삼성동에다가 가보면 한 3층짜리 집이었나? 3층짜리 집인데 2층이 테라스예요. 거기서 고기도 구워먹고 와인 파티였던 거긴데. 거기가 이제 접대장소인데 쉽게 말하면 거기하고 룸살롱하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지금 사라져버렸어. 사실 방종호와 만약에 연결을 시켜줬다면 그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거기는 빠져있어요. 언론에서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요. 얼마 전에 디스패치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김종승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고 장자연 씨 매니저를 알려줬던 유모 씨였죠. 그 사람의. 유장호. 유장호. 네, 유장호하고 두 사람 간의. 이름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소속사 간의 분쟁 이런 게 부터가 기원의 시작이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거 있어요. 그때 소속 4건부터 있었잖아요. 네, 일단 지금 10년 전 얘기를 상기하면서 지도까지 그려주실 기세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조승원 기자였고요. 마지막에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지금 실명이 마구마구 공개되고 있는데요. 저희 광고 듣고 와야 된대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성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희 대담 대담 코너 진행하고 있어요. MBC의 조승원 기자, 저와 이름이 같아서 계속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한겨레 김환 기자 그리고 미디어 오늘의 정상근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 오늘 나왔습니다. 나와서 과거였다네요. 죄송합니다. 세 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각 이야기 보따리가 너무 커서 시간이 지금 모자를 것 같아요. 일단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장재현 씨 관련해서. 방사장 아들이 누구냐. 이 문건에 등장하는 추측들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방정우 전 대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진상조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앞서 조승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자연 사건 수사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수사는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장자연 수사는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씨의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일보 방사장님 아들인 스포츠 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 롬사롱에서 술접대를 시켰다라는 문장에서.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근거로 이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냐. 스포츠 조선 사장이냐. 아니면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냐. 이게 계속 서랑설례들이 있었고. 당시의 수사 결과는 조선일보 당시 사장이었던 방상훈 사장은 아니다. 라는 결론으로 발표를 낳은 거니까 혐의가 없는 걸 수사 결과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 혐의가 있느냐를 추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단은 이 문장에 등장하는 방사장 아들은 조선일보 사장 아들은 방정호 전 사장인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방 전 대표 측에서는 계속 아니다. 반박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입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주제 마무리하고 조승원 기자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 전에 문자가 또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팬인가 봅니다. 4320님. 실명 공개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알 권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3074님. 조 기자님 너무 시원합니다. 네. 역시 실명이 파워예요. 7132번님. 방송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용사들이 뭉쳤네요. 네. 이런 문자들 많이 주셨고요. 한겨레 보도에서 딱 하나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 방상훈 사장이 지난 2009년에 관련 사건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경찰이 방문 조사를 했거든요. 출석을 한 게 아니라. 방문. 그때 조선일보의 경찰 그리고 시경 서울시경 출입기자들이 배석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요. 시경캡을 해보셨으니까 시경캡이 배석해서 수사관이 와서 조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막 비서진처럼 그렇게 옆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압박수단이죠. 네. 압박수단이죠. 압박수단이겠죠. 지금도 그러겠지만 과거에 시경캡이라는 건 상당히 힘을 좀 쓸 수 있는. 굉장히 무서워하죠. 보도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써주신 것 때문에. 경찰 조직에서는 특히. 너네 마음에 안 들으면 우리 보도로 맛불 놓을 수 있다. 이런 사인 준 거죠.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방문 조사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인 이 당시에 방상훈 사장이 혐의가 없으면 경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분 자체는 피해자 신분이었는데 피해자를 방문 조사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병원 조사를 하게 되면 변호사 입회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하게 적용을 하는데 변호사도 아닌 법률적 조력을 위해서 앉은 게 아니잖아요. 아닌 시경캡과 바이스라고 하는데 차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찰 기자를 지휘하는 1인자와 2인자인데요. 이들을 배속시켜놓고 수사관과 만났다라는 거는 사실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을지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다. 친절하게 방문해서 차 한 잔들 하고 나오셨나 봅니다. 지금까지 김환 기자가 마무리를 좀 해주셨고요. 조승원 기자가 오늘 가지고 온 아이템 마약이네요. 어떤 건가요? 오늘 지금 하루 종일 실검 일이던데요. 네. 맞아요. 아까 박성재 국장님 와서 황하나 얘기하고 가셔서 잠깐 하고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건부터 먼저 좀 설명 좀 드리면 어떤가 싶더라고요. 황하나 사건.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게 지금 봐주기 수사 의혹 이렇게 기사 나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저의 감 제가 23년 기자였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대부분 사회부로. 그냥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이거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아니고요. 그냥 이건 대놓고 봐준 겁니다. 의혹이 아니다. 의혹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혹이에요. 의혹이 아니고요. 밖에서 바로 안고 계시네. 박수를 막 치고 계십니다. 이거는 검찰하고 경찰이 합작을 해갖고 둘이서 그냥 짝짝봉 맞아가지고 대놓고 봐주기 한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건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 좋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단언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단언하지 않아요. 평소 같으면. 그런데 이거는 너무 뻔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2015년 9월 달에 필로폰 사건 흔히 이른바 얘기하면 그냥 뽕 사건이 하나 터져요. 2015년. 2015년 9월이에요. 그런데 이때 검거된 사람이 누구냐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대학생 조못이라는 사람이 검거가 돼요. 자기 집에서 강남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 집에서 뽕을 하다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경찰한테. 경찰이 잡아와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만약 누구한테 받았어. 당연히 물어봐야지. 물어보니까 얘가 황하나요. 이름을 얘기했어요? 또 신명 나옵니다. 황하나 누구예요? 황하나 몰라요. 남양 3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마약 수사라는 게 다 아시잖아요. 누가 중요해요. 단순히 퇴약자보다 사실은 공급책이 더 세게 처벌받아요. 마약은. 어디서부터 받았나. 그렇죠. 그래야지 수사가 되는 거잖아요. 뿌리를 찾아야 되니까. 당연하죠. 이게 마약 수사 ABC 기본이에요. 그러면 대학생 조못 씨가 다 진술을 했어. 나 황하나한테 받았다. 남양유업 3세한테 받았다. 진술을 했으면 당연히 수사는 누굴 수사해야겠어요? 황하나 씨를 주사하죠. 황하나를 수사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황하나 씨에 대한. 수사를 아예 안 했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소환 조사도 안 했어요. 1년 7개월을 끕니다. 그냥 경찰이. 입건만 해놓고.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2016년 1월 달에 법원에서 조 씨 대학생은 판결이 나요. 그런데 그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 씨한테 이 대학생한테 마약 공급한 게 황하나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공범이라고, 공범관계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판결문에. 판결문에.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경찰 검사님들은 문맹입니까? 한글 못 읽어요? 판결문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 이름만 못 읽었는지. 글자를 못 읽었는지 1년 7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로 넘겼어요. 실명 까요. 당시 경찰 어디냐? 서울 종로경찰서입니다.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는 어디 관할입니까? 우리나라는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기소독점주의 국가잖아요. 검찰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종로경찰서, 서울중앙지검이 이건 짝짝꿍한 겁니다. 왜? 아니, 황하나가 나한테 마약 공급했던 진술이 나왔으면 경찰이 수사 안 하면 검찰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라고 검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까, 검찰이.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나쁘다. 이거 정말 열받아요, 보면. 계속 열받으신 것 같아요. 저 상당히 이거 좀 열받았는데. 자리 좀 옮겨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2탄이 또 있어요. 네, 2탄. 그래서 작년에 경기남부청으로 제보가 가요. 황하나가 마약했다고. 작년에. 작년에 제보 가요. 경기남부청이 그래서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 신청해요. 경찰이 검찰에. 경찰이 검찰에. 검찰이 기각합니다. 두 번이나. 검찰도 신명 까죠. 수원지검입니다. 수원지검. 당연하죠. 경기남부청이 수사하면 관할이니까. 오늘 질명 3개 깠습니다. 정리해보면 서울종로경찰서가 수사 대충 했고요. 부실수사 했고요. 그거를 서울중앙지검이 그냥 또 눈감아줬고요. 그다음에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려는 거 수원지검이 봐줬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또 번인성 사건은 경찰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콜라보로. 콜라보로. 둘이 합작했습니다. 짝짝꿍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 번 떠오르네요. 이게 황헌화가 2011년도에도 대마초 걸렸는데 기소유예봤잖아요. 기소유예라는 게 뭐예요. 기소유예라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 검사가 자기 재량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게 좀 약하다든가. 이것까지 처벌해. 안 하는 건데.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거죠. 이미. 이게 지금 전례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더 이런 범죄들이 계속 이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일이 났을 때 제대로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몇 년 몇 년 지지부진하고 눈 감아주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사건도 지금 조선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수사가 이렇게 됐는가. 수사를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는가. 이게 우리가 질의 짐작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수사가 중요한 건 단순히 이 마약 사건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서울 종로경찰서 중앙지검 남부지검 수원지검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에서. 이게 사실 이 사건도 복잡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왜 이게 영장에 두 번이나 기각되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검사들이나 그다음에 경찰들이 봐줄 때 제일 편한 수사가 사실 마약 수사예요. 왜냐하면 쌍방간에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 이건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건 덮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맞은 사람이 아각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덮기가 쉽지 않은데 마약은 피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리면 덮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그게 재벌 3세다. 파줄 개연성이 충분하죠. 보통 두 가지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외압이냐 알아서 기었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도 기자를 좀 했지만 이렇게 힘 있는 기간 서너 개가 동시에 알아서 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다 얘기하셔서 모르시겠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데요. 공유한 재벌 2, 3세들 아까 잠깐 저희 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 3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유된. 지금 오늘 또 나온 게. 저도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었고요. 현대가 3세. 맞아요. 나왔고 그다음에 SK 3세도 나왔잖아요. SK가 3세. 오늘 이름 다 깔까요? 위험하지 않은 순에서. 위험 안 해요. 마구 까주세요. 이거 재벌 3세면 까두세요. 제가 그냥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현대가 3세 정현선입니다. 고주영주영 회장 손자. 손자. 아버지 정몽힐. 지금 현재 아버지 계열사. 현대 계열사 중에 아버지 회사 상무하고 있어요. 상무군요. 28살 상무입니다. 젊네요. SK 3세 최영근. 고 최종권 회장 손자입니다. 역시 계열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최영근. 제가 이거 오늘 우연히 이거 취재한 기자하고 좀 우연히 통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 둘한테 마약 공급한 사람이 똑같아요. 아 같았어요. 이모씨라고. 이 사람은 일반이니까 그냥 이모씨로 할게요. 이름 알고 있지만 지금 꾹 참고. 이 이모씨도 부유층 자재래요. 아 그렇습니까? 돈이 많대요. 그래서 유학 시절에 만나가지고 서로 친해져가지고. 아니 유학 저도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착하게 한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꼭 이런 거 나오면 유학할 때 만나서 마약을 어떻게 유통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자꾸 나와서 참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더 털어놓으실 거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물어보셔야 더. 털어놓고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SK 창업주 손자 최모씨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영근. 최영근. 이름 까고 가자고요. 투약 현미를 인정했는데 현대가의 손자 정현선. 정현선. 이거 까요. 괜찮아요. 지금 한 달째 해외에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저 도피는 아니래요. 도피는 아니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도피 아니고 원래 출장 계획 잘 피했었대요. 아 여행도 아니고 출장이다? 해외 출장 가했었고 경찰이 오늘 연락했대요. 연락했습니까? 이 정도 도피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아니요. 이거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파장이 커서. 아니 아니 너무 파장이 커서. 그게 덜지 않아요. 이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처벌이 가벼워가지고 이거 아마 별로 그냥 들어올 거예요. 단순퇴악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럼요. 이거 별로 처벌이 세지가 않아요. 비싼 변호사 사면 또. 전문용어 막 뽕 비싼 변호사 이런. 방법 다 알려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쉽지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정상근 기자가 오늘 또 야심차게 준비해온 거. 아무래도 정치권 뉴스 같은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1위를 했네요.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게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벌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인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보다 3.3%포인트 상승한 21.2%를 기록을 하면서 석 달 연속 1위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석 달이나. 5위는 이낙연 국무총리 14.9% 3위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12% 4위는 이재명 경기지사 5위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6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순위입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만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치러졌고요. 응납률은 6.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실 유력한 대권 주재로 꼽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 시원하다 지지하는 사람들. 반대 입장에서는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와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20%가 넘었네요. 말씀하신 대로 평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지율이 어디서 상승을 했을까가 포인트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것인가? 이번 조사를 보면 범진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대권 주자군이 54.3%를 기록을 했고 범보수 야권 주자군이 한 36.5%를 기록을 했습니다. 범진보 여권 그리고 범보수 야권의 격차가 17.8%포인트가 나요. 꽤 크네요. 차이가 꽤 크게 나죠. 오마이뉴스가 이걸 매월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전달의 기록은 어떨까? 이거를 보면 범진보 여권 주자군이 54.2%, 범보수 야권 주자군이 36.7%로 17.5%포인트 차가 나옵니다. 비슷하죠? 비슷하죠. 1월 조사를 보면 범진보, 범여권 주자군이 47.6%, 범보수 야권 주자군이 39.9%로 7.7%포인트 차가 나와요. 오히려 차이는 벌어졌죠. 그런데 이거는 유시민 노무현재당 이사장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진보, 범보수 간 표 간격은 계속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보수 결집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 여권 쪽 후보들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약간 나눠지는 게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자유한국당 대표로 막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보수 결집이 일어난 현상으로 보여지고 또 역으로 말하면 아직 대한세력으로서 뭔가를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확장성, 범진보나 중도 쪽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거는 딱히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특히 축구장 유세 논란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터진 게 통영 고성 지역에서 정점식 후보자가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 이런 고발이 들어왔는데 일단 조승원 기자님 매수당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아닌가요? 계속 골칭한 태도를 해주셨습니까? 매수 시도? 있었어요. 매수자의 실명을 한 번 관계하시네요. 그거는 너무 오래전. 저도 예전에 기자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주려고 해서 도망갔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저는 던지고 나왔어요. 면전에서 던지고 나왔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 지금 재보선 판세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이게 이른바 깜깜이 기간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여론 향방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축구장 응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취한 조치가 재발 방지 공문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보수 후보를 찍기로 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 문제는 이제 통영 고성의 점정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이 본인을 매수하려 했다 이렇게 녹지 증거까지 들고 나온 상황이어서 이게 상당히 엄중한 선거법 위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내일 당장 투표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변수인데 이 선거가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판세에 영향을 미칠 인하력을 가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공세를 하고 있냐면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 법원을 다녀야 된다. 이건데 지역은 자기네 지역이 어떤 이미지화 될 것이냐에 대한 자존심 문제로 보는 투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면 정치자금법 때문에 재보선을 하는데 또 정치자금법에 걸린 후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막판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오늘 고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거니까 복잡해졌네요. 0441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이 코너 너무 좋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중간에 외압 때문에 없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바랍니다. 외압이 아니라 조승원 기자님이 mbc 내부에 압력을 저희보다는 mbc 내부에 압력을 07135님 내일 피디님 정장 입고 출근하시나요? 어디 끌려갈 수도 있어요. 오늘 시원하네요. 이 코너 없어지면 역시 외부에 외압인 것으로 히읗히읗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한겨레신문의 김환 기자 그리고 mbc 조승원 기자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 대담한 기자분들이 나와서 대담 대담 코너를 이어가 주실 겁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담당 지역의 입업이 있기를 바랍니다.